그 가리브해에서 신트 마틴 한 섬이 있는데 네덜란드이랑 그리고 프랑스랑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 섬은. 그래서 그 네덜란드 쪽에 프린세스 유리아나 라는 공항이 있는데 그 제일 위험한 공항에 좀 하나로 뽑았어요. 왜왜왜? 거기에 보면은 그 섬 너무 작아서 발주가 짧구나. 바다부터 그 반대쪽까지 발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2.3kg?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너무 짧아서 비행기 등의 잔류가 위해서도 너무너무 낮게 날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 그렇죠. 땅 가야 되니까. 저 멀리서부터. 사실 보면은. 우와. 이렇게 날아. 위험해. 해안가 위로 지나가는구나. 바퀴가 그냥 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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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로 이렇게. 진짜? 웬일이야. 저래야만 착용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공항이고. 옛날에는 사고 많았어요. 네팔에도 위험한 그런 공항이 있어요. 아까 런웨이 활주로가. 길이가. 2.5kg라고 했는데. 저기는 527m 정도 됩니다. 에이. 설마. 경비행기만 가면. 경비행기만 들어가는데. 경비행기만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에브레스트쿠 하이킹하는 데서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비행기 진짜. 장륙할 때 엔진을 커버리고. 그냥 글라이드 하는 상태에서 장륙을 해요. 무동력으로. 그게.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하면 되잖아. 아니 도를 수 없어요 그냥. 도를 수 없어요. 그냥 그냥 장륙해야 돼요. 어쨌든. 아 진짜 떨려. 이게 엔진을 꺼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엔진을 꺼버린다니까요. 하다가.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 뭐요 진짜. 탁 탁 탁 탁 탁 탁.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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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꺼버려요. 진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쵸. 거의 사고를 엄청 많이 낳은 거야. 아. 대박. 미국은 66번 주소라고 있잖아요. 66번 주소라고 있잖아요. 66번 주소라고 있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빨리 막 달려가는 그 도로. 뉴멕시코주로. 네. 근데 이 도로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뉴멕시코 주정부에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뚝뚝뚝. 홈을 넣었는데. 그거를 밟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밟으면. 약간 노래 나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제. 그 과속 차량 비율이. 88%에서 15%로. 엄청 줄었네. 그래서 진짜 효과가. 강원도에도 노래하는 도로가 있고요. 외곽고속도로에도 일부 구간에. 이렇게 노래하는 도로 설치했는데. 다 귀신같이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ふ이. 니아. 분아. 출발. 막. 소리가 전화오는 교수입니다. 강원도 전화오는 교수입니다. 왜냐면 처음 겪는 사람은. 아이스크북에. 전화오는 정보가 없는데 갑자기. 어... 그거 때문에 또 과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들으려고. 잡으려고. 정의야, 왕지가 안 됐어. 네,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지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동요 말고, 성시형 씨 노래나 그런 거 같이 작업해놓으면 되게 좋거든. 성시경, 워드. 성시경, 노릇.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두드로는 이별한 다음에 어 슬퍼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이탈리아에도 신기한 곳 왔는데 오스타베니스라는 마을인데 100년 전에 우수 나가지고 선당에 존답만 남아있어요 다 우수인데 존답이 보여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수가 더 얼음 뜨니까 그냥 걸어가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1950년에 종 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소리 들린대요 전설인데 꼭 그런 데 가보면 안 들린다는데 저런 얘기도 전설이라고 가보면 안 들리더라고요 보통 안개 낄 때 들린대요 안개 낄 때 안개 낄 때 잘 안 보니까 누가 계속 그래 알바를 그럴 수 있어 방광공사에 나온 거야 자 블레어 포즈 뉴스 저는 호주에서는 어떤 8살인 꼬마가 한 달에 12만 호주 달러 정도 벌어요 한 개 아마 한국 돈으로 1년에 1억 3천만 원 네 10억 정도 1년에 그래서 2억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베냐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요리 같은 교실을 하고 있어요 완전 쉬운 거였어요 사람들이 아예 귀염물에 빠졌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독자 수가 한 34만 명 정도 됐고 조회수도 이제 2억 9천만 명 아 9천만 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100만 장자가 됐어요 아니 점점 말이 떨리면 아예 떨리는 말이자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 나중에 그쵸 자신감이 정말 아 조심스러운 말이자 지금 난 이거 보면서 계속 화두를 하게 돼 아니 아니 첫째가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 아니 첫째가 막 100만 장자가 떨리는 말이지 아무튼 이 여자가 100만 장자가 됐는데 아 100만 장자가 됐는데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 어떠냐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100만 달러 이상 많은가요? 막 되게 귀엽게 답을 했어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되게 아직 큰 돈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게 100달러보다 많은 거예요? 그랬대요 그럼 엄마가 아니야 아직 많은 돈 100달러가 제일 크지 계속 찍어 올려봐 100달러보다 큰 돈이 어디 있니? 어 100살 때까지 계속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일랜드는 이제 100이 가장 큰 네 100이 가장 큰 100이 가장 큰 100달러 100달러 받고 100살 때까지 살 거예요 그냥 100은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내가 큰일은 엄마가 좀 긴장하겠네요 숫자 기능도 생기고 슬슬 알아가는 거지 아일랜드에도 좀 굉장히 유명한 꼬마 애 있잖아요 그 조던 케이스라고 2012년도에 12살 때 3년 동안 자기 부모님도 모르게 최근 3년 동안 4가지 앱을 개발했고 애플리케이션 12살이 12살이 12살 짜리인데 그리고 지금 자기만의 회사 두 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귀요미 이제 15살이라고요? 지금 15살이요 근데 뭐하는 앱이에요? 게임 앱 좀 많고 게임 앱 게임 앱 많고 그 다음에 자기 학교에서 출석 체크하고 약간 그런 시험 문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같이 개발하고 개발하고 지금 계속 돈 많이 벌었지만 혼자서 가지지 않고 많이 기부하고 있대요 이태리에서 또 어떤 지금 9살인데 5살때부터 이제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는데 완전 화제가 됐어요 보는 사람들이 많고 아이가 몸이 장난아니에요 완전 몸장으로 유명해졌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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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살 아 아 아 아 모습이 참여의 모습이네 네 근데 원래 이태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원래 헬스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3살때부터 뭐 무술도 가르쳐주고 체조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니까 애가 이제 재미있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엄청 큰 근육이 생겼고 유리병 4개 가지고 그 병 위에서 푸샵하는 거예요 아 되게 근데 앞발 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재미있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디즈스 북의 최강 아이로 그렇게 운영되어있고 진짜 표정이 대단하네요 보디배더 제 친구들이 운동하는 애들이 많은데 표정이 진짜 중요하대요 그냥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잡고 심사위원을 보잖아요 표정인데 불편해 보여요 표정 흉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힘은 줘야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웃을 수는 없잖아요 힘을 주면서 웃어 힘주면서 웃어봐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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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여덟이만 움직여서 제일 웃겨 진짜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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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못 이기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다시 한 번 보여줘 다닐 잡음 다닐 잡음 나야 나 진짜 그 영상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프랑스 이슈 네 Mesdames & Messieurs, bonsoir Robin for JTBC News Toute la vie La chanson de Jean-Jacques Goldman 다시 한 번 긴장돼 러블맨아 아버지 원래 아니래요 아버지 처음이에요 다닐 잡음 한번 여쭤 다닐 잡음 더 travail 전부 다닐 잡음 치얼 놈 그 대비 다닐 잡음 조사 첫 번째 다닐 잡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와 와 와 와 다음엔 어떻게 풀어잖아. 아 대박. 무슨 뉴스인가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국민 가수 한 명 있는데 조작 웰만이라고 이번에 새로운 노래랑 그리고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좀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대차이 대한 노래인데 뮤직비디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양쪽은 다 나이 어느 정도 먹는 사람들인데 그 내용 보면 젊은 애들이 너네들은 자유 있고 돈도 있고 일자리도 다 뺏고 우리한테 왜 공개만 하는 거냐. 그리고 반대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불만 말하냐 이런 내용인데 그 젊은 사람 대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젊은 애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저희 노래를 준비했대요. 로빈이 젊은 세대. 명창 있잖아 우리나라. 우리 플레이어그램에 기온 패티리라고. 나도 젊은 세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기성세대를 대변해주시고 로빈 젊은 세대를 대변해가지고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이기엄 씨 영광입니다.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자 갑니다.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에이지밖에 없어. 우리가 가진 거 모두 싸워. 얻어낸 거야.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젊은 시대. 영광이 Feliustad! 아 지금 아들의 모습을 실망해서 나가셨나봐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고개를 떨구고 나가셨나봐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보는구나. 최근에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가 있나요? 저희 가나 얘기 안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빅플라이 혹시 여러분. 맥플라이. 여기다가 토니 플래쳐라는 분이 사랑스러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진짜 큰 화제가 됐어요. 무슨 비디오냐면 아내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보면 아내가 처음에 블록한 배 상태인데 이제 비디오 흐를수록 계속 배가 배부른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이만큼 나오다가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끝까지 그 부분에 이제 아내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이제 백일한 곡 같이 나오네요. 뮤직비디오. 괜찮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꼭 찾아보세요 진짜. 알겠어요. 되게 사랑처럼. 다음부터 다쳐. 넓넓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넌 examination? 에이 회사에 기계 14개 가지고 뭐 핸드폰도 있고 노트 북도 하나 세 개 있고요. 캐릭터가 기계 하나의 시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기발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기계도 계속 옮겨요, 엄청 복잡해 보여요. 아이디어 좋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통어 프리덤 뮤직비디오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통어 프리덤? 특히 첫 장면이 Do you want 남산타워? Where is 남산타워? Do you want 남산타워? Where is 남산타워? 간단합니다. 강남에서 와서 얘기하는 한마디는 대신 뉴스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넥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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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